보신 대로 다시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손실보상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를 받게 될지 알아봅니다. 김기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롭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죠.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매출 규모나 방역 조치 수준에 관계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인 90만 곳에 더해서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약 320만 사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손실 파악이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올해 안에는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기존의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와 동일한 곳에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시기는 다음 주에 발표되는데 지급 준비가 끝나는 대로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진행되는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가 됐는데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기존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제한업종 80여 명 곳이었는데 여기에 12만여 곳을 신규로 포함시켰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보다 두텁게 지연한 측면에서 관련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 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1월에 마무리되면 2월 중에 집행이 되도록 진행 중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방역패스 적용 관련한 비용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해당됩니까? 소상공인 분들 중에는 체온 측정기나 QR 인증을 위한 태블릿, 칸막이 등의 방역물품을 구입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영수증 제출 등으로 확인되면 10만원의 현물을 지원합니다.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 업장이 대상입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 꼭 받으셨으면 좋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